오늘은 컬러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화이트 흰색의 플라보노이드 블랙 검은색의 안토시아닌 그린 초록색의 염록소 정렬의 레드 빨간색의 라이코펜 옐로우 노란색의 카로티노이드 1988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컬러 이야기 야채와 과일을 하루에 5차례 이상 먹자는 식생활 개선 운동 파이버데이 이 캠페인은 미국 국립암센터의 지원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컬러푸드 7가지 컬러푸드 부원료와 비타민C 500mg을 한 번에 당신의 건강을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가 책임집니다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비타민C 애터미는 순수백색의 비타민C에 부원료로 들어간 7가지 노란색 빨간색 식물 영양소와 함께 먹습니다 강하지 않은 신맛과 달콤한 망고맛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비타민C 간편 충전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 권장속치 영양소 비타민C 내 몸이 원하는 컬러 그래서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철의 흡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하루 한 번 내 몸에 꼭 필요한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 애터미는 건강입니다 규명의 해친 유지 철의 흡수 그들을 보호 쉽지않은 경우가 밖까지 비타민C Rabb 하나만 legal에 zobcast하기 말